먼저 원하시는 그림을 준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색칠한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프린세스 아트 프린세스 스타 그리고 프린세스 클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에 그림을 따라 그리고 오려주세요 윗면의 그림과 아랫면의 그림에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저는 손 코칭지를 사용했습니다 윗면은 그림을 뒤집어서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제 윗면과 아랫면의 그림을 합쳐서 테이프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테이프로 그림의 반 정도만 붙여주시고요 솜을 다 넣은 후에 테이프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속을 솜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제 속을 솜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프린세스 스타 프린세스 클로버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줍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